안녕! 여자가 안가초립니다. 오늘은 이 레고 바꿔 돌아올게요. 바빠요. 저거 만들어놓은게 있어요. 이거 바꿔 돌아올거에요. 저거 이거 만들었어요. 한 번 만들었죠. 눈에 볼게요. 눈에 볼게요. 눈에 볼게요. 바로 여기 눈에 볼게요. 눈에 볼게요. 눈에 볼게요. 여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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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어요. 보러올게요. 하여튼 집 정리를 했어요. 일단 소개할게요. 얘 이름은 빨강이. 얘 이름은 하양이. 얘 이름은 붕하양이. 얘네들이 이제 이사를 갔어요. 그래서 이사할 준비도 했어요. 이사를 먼저 했어요. 집 정리를 하다가 너무 힘든거에요. 집 정리를 하는게 그래서 여기 지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의자 의자고 텔레비전 보니 바다 여기 보니 다다이 좀비 왈러 오 인진 밥 먹고 밥 먹고 싶다 빨강아 왜 동하양아 텔레비전 보자 밥 좀 먹자 내가 셀레비전 잘 잘하니깐 내가 셀레비전 할게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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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집은 나도지 해야겠다 내가 먼저 다 먹지롱 안돼 나도 먹을거야 야 다 먹다 배고프네 이제는 공놀이하고 놀아볼까 공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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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자 나 먼저 친다 떨어진 사람 짓니다 친다 긴아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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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포인트 나왔다 너희여 계산 예이 1포인트 내가 한다 야챠 야챠 나 한다 예이 1포인트 나 또 한다 너 나 주인다 으악 너무 커 으악 으악 나 한다 나 마지막 기타 예이 1포인트 빨리 강이 따라따 따따 1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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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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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포인트 2포인트 1포인트 2포인트 1포인트 2 czym 3 ruh 1포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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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나 1포인트 1포인트 왕 너무 꽉 찼어 아니 오리만 대고 가자 자 여기에서 곡놀이 할래? 알겠어 이건 당연한거 아니야 니가 심판 디딩 힛 배에 빠졌네 야 어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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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세요 공도 아아아아 1포인트 1포인트 으악 오리공 뚱뚱 떠있네 예이 힛 나 1포인트다 나 3포인트 어딨거야 어 어 어 어 나 1포인트 됐어 그리스가 얏 얏 우와 나 2포인트다 뚱 힛 힥 퓨 이얍 힝 예이 terms 이미 미 뭐하십니까 텔레비전이 왔습니다 텔레비전이 굴리비둘이 왜 이렇게 약하니 이제 집에 가자 송송송 한 명이 제일 앞에 있네 집에 가자 왜 집에 엉망이 든 거야 엉망이 든 거야 열심히 청소했는데 우리가 또 종료해야 해 여기 분리하고 그 다음에 케이크 먹는데 여기 여긴 창꽃 텔레비전 짜잔 이제 우리 텔레비전 보자 알겠어 뭐일까 우린 연소가 잘생각 챙겨드리자 알겠어 어 한 명 어디갔지 나 여기 놀래 안 돼 텔레비전 봐 아 밥먹어봤어 밥은 못찾아 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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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다리 간다 여기 다음 다리 잡고 자야지 우리 이제는 자자 이거 합치하고 난 소파에 살아있게 한사람이 짰대요 두사람이 짰대요 세사람이 짰대요 이제 모르셨어요 슈우우우 언니는 어 네고 갖고 돌아왔는데 어땠어요? 최스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그 다음에 또 만나요